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샤의 러시아어 클래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러시아어 수능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빠샤라고 하고 한국 이름은 백승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럼 빠샤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좀 길게 살다가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제가 살 때 친구들이 제가 백승주다 라고 하면 쓴주, 쏜주, 쓴주, 씬주 하면서 이상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다가 결국에는 아, 너 그냥 빠샤 해라. 그래서 저한테 빠샤라는 이름을 주게 됐어요. 이 빠샤라는 이름은 이제 러시아어로는 좀 단단한 사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도 괜찮고 해서 제가 빠샤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한국에 와서도 빠샤, 그렇죠? 뭔가 화이팅하는 느낌도 있고 해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빠샤라는 강사명을 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빠샤라고 하고 제가 러시아에서 공부도 하고 한국에 와서도 다시 러시아어를 한국식으로도 공부를 하고 러시아랑 관련된 일들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어를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든 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어느 부분에서 잘하고 어느 부분을 못하고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효과적으로 제일 친절하게, 재밌게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천히 따라와 주셔서 저랑 같이 1등급을 완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러시아어 수능 1등급을 맞는 그날까지 함께 같이 공부를 해 봅시다. 자, 강의 때 봐요. 안녕.